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현입니다 자 이제 평가단 25회인데 25회는 투자론이거든요 투자론은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25회 26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출처하였고 투자론이 좀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명히 있으니까 너무 어려웠다고 이 투자론을 통째로 버리려고 하는 생각은 좀 버리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맞추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풀 수 있고 알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꼭 정리를 잘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1번에 보니까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부동산 투자네요 오른 틀린 거 자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은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맞죠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가 순소득에서 이자와 감가상각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죠 이 말은 순소득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감가상각을 뺀다는 건 이건 면제시켜주겠다 공제시켜주겠다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자와 감가상각이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금 낼 때 세금을 줄이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할 때 임대사업 중에서 세금을 줄이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가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죠 자 두번째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서 레버리지 타인자본을 레버리지라 그러죠 타인자본을 활용해서 저당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전세금으로 우리가 갭 투자를 했을 때 전세금은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하면 자기자본 수익률의 변화를 얻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정의회부효과라면 남의 돈을 활용해서 투자했을 때 자기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3번에 부동산 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에 상승하는 경우는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나왔죠 인플레이션 같은 것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현상이니까 부동산은 물건이죠 실물 자산으로 대표적인 물건이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방어라는 걸 해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역시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죠 첫 번째 절세효과 두 번째 레버리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기대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라고 나왔네요 이 표준편차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기대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위험을 얘기하니까 표준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커진다 맞죠? 즉 표준편차 분산은 위험을 얘기하는 척도니까 위험을 얘기한다 위험이 커진다 맞고 유동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죠? 유동성이 작아요 유동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는 간접투자 방식인 리츠 리츠가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사서 투자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주식을 사서 주식을 얻는 건지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크다 현금화가 빠르다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유동성이 작아서 현금화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유동성은 좀 작더라라는 단점이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두 번째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레버리지 효과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당 수익률이에요 저당 수익률은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율,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될 수 있는데 이자를 많이 낸다 그러면 손해인 거죠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 작다 그러면 이자를 조금 내는 거니까 이건 좋은 현상인 정의 레버리지고 이자율이 크다 그러면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종합 수익률이든 어떤 수익률이든지 간에 이 저당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종합 수익률이 더 크다라고 나왔네요 큰 경우에는 이자율이 작으니까 좋은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부의 레버리지가 아니라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야 되고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을 증가시킬수록이라는 건 타인 자본을 늘린다는 거죠 대출을 많이 받았을 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죠 남의 돈을 빌리면 위험은 커지죠 돈 빌릴 때 발생하는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 하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면 자기 자본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상승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남의 돈을 많이 빌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융적 위험은 커진다 금융적 위험 또한 커진다라고 봐야죠 돈 빌리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환할 수가 없죠 돈을 많이 빌리고 조금 빌리고에 의해서는 부가 정으로 전환될 수는 없어요 부의 레버리지는 돈을 많이 빌리면 손해가 많이 발생하고 조금 빌리면 손해가 조금 발생한다지 이익으로 플러스로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췄다 돈을 조금 빌렸다고 해서 정으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다 손해가 좀 줄어드는 거죠 중립적 레버리지란 부채 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 경우 이걸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하고 4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돈을 많이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부의 레버리지 돈을 많이 빌릴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을 정의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래서 4번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질문이네요 3번에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라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한 식을 머릿속에 이제 두고서 이 계산문이 나오면 꼭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죠 내돈에 대한 수익률이니까 내돈이라는 지분 투자액분에 지분 수익을 써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 시 얻을 수 있는 총수익에서 이자만큼을 빼줘야 내돈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임대료 수익에 따른 우리가 영업 현금에 따른 수익 순소득을 대표적으로 쓰고 순소득에다가 자본이득이라는 가치상승분이 있죠 가치상승분 가치상승분을 더해서 즉 소득이득이라는 순소득과 가치상승분이라는 자본이득을 이게 부동산 투자 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소득이죠 총수익에서 이자를 빼주는 것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네요 제가 그럼 봤을 때 지분 투자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총 투자액이 3억이니까 부동산 가격이 3억이라는 얘기죠 가격이 3억이니까 총 3억을 투자해야 되고 빌린 돈이 2억을 빌렸다는 거고 이때 보니까 순소득은 3천만 원 1년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2%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내돈 투자한 건 1억이죠 1억이니까 공 6개를 떼버리면 100이라고 쓸 수 있고 순소득은 3천만 원이니까 공 6개를 떼면 30이라고 쓸 수 있고 자 가치상승분을 봤더니 2%가 올라갔어요 즉 3억짜리가 2%가 올라갔으니까 3억을 공 6개 띄고 300 2%는 0.0이니까 6만큼이 올라갔네요 물론 공 6개 있으니까 600만 원이지만 우리 공 6개 떼고 보는 거니까 6 쓰고 자 이자를 빼줘야 되는데 이자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이죠 이자율을 08% 낸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2억에 대한 8%가 이자로 내야 되니까 200에다가 8% 0.08을 곱하면 16이 나오네요 물론 1600만 원이지만 공 6개 떼고 보니까 16이라고 본다라면 본다라면 100분의 20 되니까 0.2에서 20%가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할 수 있겠네요 연습해서 문제에 많이 출제되었고 자주 출제됐던 유형이니까 꼭 연습해서 나오면 풀어야 되겠다라는 계산 문제로 유형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계산 문제는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본 시험에서 풀 수 있으니까 그냥 풀 수 있다로 끝나면 안 되고 똑같은 문제라도 눈으로 딱 보고 어떻게 풀어야지라고 딱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 부동산 투자 시 금융적 위험 남의 돈 빌릴 때 발생하는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죠 얘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100% 자기자본 지분만으로 투자하면 돈 빌리지 않고 투자한 거니까 금융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투자에 따른 위험 금사유법인 이렇게 외웠어요 금융적 위험, 사업상 위험, 유동성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금융적 위험만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이라고 나오는데 이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은 사업상 위험이에요 임대사업상 돈을 벌려고 했는데 임대수입을 충분히 못 버는 위험을 사업상 위험이라 하고 이 사업상 위험을 크게 시장 위험 시운위라 그랬죠 시장 위험, 운영 위험, 그 다음에 위치 위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시, 운, 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사업상 위험인데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은 시장이라고 그러죠 이래서 이걸 시장 위험이라 한다 사업상 위험 중에 시장 위험에 해당된다 운영은 운영 경비에 따른 위험, 근로자의 파업이나 운영과 관련된 위험을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은 주변의 환경이 나빠져서 상대적 위치가 변해서 돈을 못 버는 수익성이 약화되는 위험을 위치 위험이라 그러죠 금융적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현금화, 유동성으로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치의 손실,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은 이건 유동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유동성 위험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다 보니까 현금화할 때 손해볼 수 있죠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 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이걸 법률적 위험이라 하고 5번에 운영 위험이란 뒤에 내용을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이라고 나왔어요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수익성의 위험인데 보니까 근로자가 파업했다, 영업에 따른 경비 이런 거 운영상의 문제죠 그래서 이건 사업상 위험 중에 운영 위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현금화 과정에서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은 유동성 위험이라고 나와야 되고 5번에 수익과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대 수익률은 기대하는 수익률이죠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상하는 수익률, 이걸 기대 수익률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상 수입과 예산 지출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건데 미래는 100%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각각 얼마씩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확률에 따른 이걸 조정해서 확률을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값을 구해서 계산되는데 그런 방식을 가중평균 방식이라 하죠 우리 학교는 해서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가중평균이니까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미래는 확실치 않으니까 여러 상황에 따른 확률을 고려해서 평균값을 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부동산에 투자해 위험이 클수록 위험이 클수록 보니까 요구 수익률을 높게 결정하는 건 맞죠 위험이 크면 내가 함부로 투자하지 않으려고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데 위험이 컸을 때 커지는 건 무위협률이 아니라 위험할증률이죠 위험과 관련된 건 위험할증률 요구 수익률은 무위협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무위협률은 전혀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이라서 위험과 전혀 관련이 없이 시간만 지나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얘기해요 예금금리나 국채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위험에 따라서 내가 돈을 더 요구 수익률을 더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위험할증률이죠 그래서 위험과 관련된 건 무조건 다 위험할증률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위험할증률을 높여서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2번이 틀렸고 3번에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기다림의 대가 이게 무위협률이고 위험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대가 얘가 위험할증률이죠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무위협률의 대표적인 얘가 예금금리와 국채금리 얘는 위험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한 수익률을 얘기하죠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 부동산 투자에서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네요 기대가 커야 투자하는데 요구가 크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부동산 투자할 때 최소 10%는 내가 받아야 투자하겠다라고 요구 수익률을 정할 수 있는데 예상 수익률이 만약에 5%밖에 안 된다면 10%를 만족을 못하니까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면 투자하는 기각된다 투자하는 선택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 5번에 보니까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다 큰 경우라고 나왔네요 요구 수익률은 10%인데 예상되는 수익률이 20%라면 충분히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니까 투자를 하죠 그러면 투자를 한다는 건 수요가 증가되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할 거고 그리고 결국 기대 수익률이 변하는데 똑같아지려고 기대 수익률이 변해요 컸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냐면 낮아져서 요구 수익률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컸으니까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하게 된다 우리가 수업 중에 기변을 통해서 평형,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했죠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똑같아진다 기대가 컸으니까 기대가 작아져서 똑같아진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틀린 건 2번이 틀렸고 그러니까 무의협률은 위험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6번에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역시나 보니까 호황과 불황 이렇게 확률이 나왔으니까 우리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는 가중평균을 해야 되겠죠 가중평균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표로 나왔을 때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한다고 그랬죠 일단 불황은 없고 호황일 때만 먼저 구해본다라면 호황일 때 여기도 퍼센트 여기도 퍼센트가 있으니까 곱하면 퍼센트 퍼센트 두 개가 나오니까 하늘을 떨어져 준다 그랬죠 그럼 100으로 나눠줘서 0.2, 0.3, 0.5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고 가로로 곱해서 곱한 값들을 세로로 쭉 더하면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데 곱하면 4%, 곱하면 7.5%, 곱하면 5%니까 그러면 더하면 16.5%네요 얘는 호황일 때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근데 이제 불황일 때도 구해야 되니까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면 곱하면 2%, 여기는 3%, 얘 곱하면 4%니까 더하면 9% 얘는 불황일 때의 기대 수익률이죠 얘는 호황일 때의 기대 수익률, 얘는 불황일 때의 기대 수익률 이걸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 확률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가중평균 해줘야 되겠네요 이미 퍼센트가 있으니까 퍼센트 떨어져 준 걸 호황일 때는 0.4, 불황일 때는 0.6 이렇게 끼리끼리 곱한 것을 한 번 더 더하면 이게 최종적인 기대 수익률 그러면 1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기대 수익률은 좀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계산은 계산기가 하는 거니까 풀이 방법만 정리하면 연습하면 누구나 다 1분 30초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답은 12% 자, 기대 수익률 문제가 나오면 표로 나오니까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한다 퍼센트 하나를 떨어져 주고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해서 호황일 때 하나 먼저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또 가로로 곱해서 세로로 더해서 불황일 때의 기대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한 번 더 불황과 호황의 확률을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최종적인 기대 수익률 이렇게 가중평균을 두 번 해서 더할 수가 있겠네요 자, 7번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보수적 예측 방법은 보수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 결정을 할 때 미래를 그냥 무조건 좋아질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투자 결정하지 않고 미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미래를 충분히 좋게만 생각하지 않고 예측하면서 투자 판단하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수익을 기대 수익률이라 그래요 기대 수익률을 무조건 높게 잡고 투자 판단하지 말고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 넣어서 조심스럽게 투자 결정하자라는 것이 보수적 예측이죠 자, 보수적 예측 예측을 우리가 미래를 추계한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보수적 예측 방법은 기대 수익의 추계치를 기대 수익에 대한 미래의 추계치를 상향이 아니라 하향 조정에서 함부로 내가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나와야죠 틀린 건 1번이 틀렸네요 보수적 예측은 미래에 대한 수익을 무조건 높게 잡지 말고 충분히 나쁠 수 있으니까 낮게 기대 수익률 낮게 예측해서 투자 결정하자라는 내용이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법인데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계는 좀 공부하다 보면 투자론에서 할인율을 주로 쓰는 건 요구 수익률이에요 환원 이율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주로 쓰는 거고 요구 수익률을 적용하는 방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함부로 투자하지 않으려면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위험한 투자일수록 뭘 높인다 위험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은 무 위험률과 위험 할인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험 할인율을 높여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 요구 수익률이 높으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거야 낮으면 우리가 쉽게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2번은 맞는 질문이고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이 말은 위험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위험을 혐오할수록 또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이란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 경사가 급하다 맞죠? 우리가 이제 무차별 곡선에서 이쪽에 수익과 위험을 썼을 때 경사가 급한 건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완만한 건 공격적 투자자라 그랬죠 중요한 내용이죠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급한 건 보수적 투자자 평균 분산 결정법은 이때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고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위험을 얘기하죠 그래서 수익과 위험을 이용하여 선택하는 방법이다 평균 분산 결정법은 수익과 위험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는 것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죠 민감도 분석은 감흥도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이건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즉 위험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그 결과치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가 수익이에요 수익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라 그래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을 민감도가 큰 요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민감도가 큰 요인을 찾아내서 이 녀석을 집중 관리해야 수익을 충분히 얻어내는 데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민감도 분석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 하죠 맞는 지문이네요 1번이 틀렸고 8번에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때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고 우리가 기대 수익을 가중 평균에서 구하니까 평균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수익은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고 분산은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분산 표준 편차는 위험을 얘기하는 척도 효율적 프론티어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데 위험이 똑같으면 최고의 수익 최고의 수익을 나타나는 것을 연결한 선이다 맞죠 똑같은 말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수익이 동일하면 동일하면 위험이 가장 낮은 것만을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하죠 맞는 지문이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행하는 이유는 효율적 전선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수익이고 위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오른쪽이 올라갔다는 것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수익이 커지려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 3번에 기대 수익률이 같을 경우에 A투자안이 B투자안보다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얘의 표준 편차가 라고 나왔어요 위험을 얘기하죠 크다면 이라고 나왔으니까 A투자안이 B투자안보다 표준 편차 위험이 크다라면 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뭐가 선호됐나 B투자안이 선호된다 이 문장이 자주 나온 지문이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A와 B 중에서 표준 편차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A가 크니까 뭘 선택한다 표준 편차가 작은 거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죠 B가 선호된다라고 나와야 되고 변이 개수는 역시 변이 개수는 위험과 비례 관계인 거예요 위험이 클수록 변이 개수도 큰 거예요 그래서 변이 개수는 수익을 위험으로 나눈 값이 아니고 라고 나와야 돼요 변이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얘는 위험과 비례 관계니까 수익분의 위험이라고 나와야 돼요 위험이 위에 가야 얘가 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크면 변이 개수도 큰 거죠 그래서 위험을 수익으로 나눴다라고 나와야죠 틀렸고 변이 개수가 큰 투자안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위험이 클수록 변이 개수도 크니까 변이 개수가 작은 투자안이 더 타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나와야죠 변이 개수 중요한 거니까 수익분의 위험을 써서 변이 개수와 여기 위험이 같은 비례 관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험을 얘기하는 척도로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쓰고 하나 더 쓰자라고 한다면 변이 개수도 위험을 얘기하는 척도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무차별 곡선 아까 보수적 투자자의 경사가 더 급하다 그랬죠 효율적 전선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틀린 건 그래서 4번이 틀렸고 9번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분산 투자하면 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때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밖에 없다 개별 자산에 따른 위험 비체계적 위험만 줄일 수 있고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와 관련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보죠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위험은 얘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개별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치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체계적 위험이라 하겠네요 이 체계적 위험은 자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나오면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불가능하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밖에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라고 나왔네요 플러스 1일 때만 효과가 없고 1보다 작으면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데 플러스 1만 아니면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1보다 작으니까 플러스 1이 아닌 거네요 구성을 통해서 위험 절감 효과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해야 돼요 플러스 1일 때만 효과가 없고 플러스 1이 아니면 효과는 언제나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개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하나가 이쪽 가고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간다면 이건 서로 관련성인 수익성에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관련성은 이건 반대 방향이니까 상관계수는 음의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관계 값을 갖는다 라고 나와야 되고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산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비체계적 위험만을 줄일 수 있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번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가 있는데 얘는 효과가 없고 얘는 최대의 효과가 있는 거죠 최대의 효과라고 한다면 줄일 수 있는 위험을 모두 제거하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밖에 없죠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상태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최대의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서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총 위험이 0인 건 아니죠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0번에 화폐 시한가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내용이니까 자본환원 개수 6가지가 있었죠 일시불의 내과, 연금의 내과, 감체 기금 개수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가, 저당 상수 이렇게 일시불의 현가와 일시불의 내과가 역수고 그 다음에 연금의 내과와 감체 기금 개수가 역수 연금의 현가와 저당 상수가 역수 현저한 역수라고 우리가 암기했었죠 자, 보죠 자, 이런 걸 풀 때는 일단 돈만 먼저 보고 첫 번째 돈 이 돈을 보고서 일시불인지 연금인지 또 어떤 금액으로 구하려고 하는지 구하려는 금액이 현재가치인지 미래가치인지 시점만 보는 거예요 3억 원은 일시불인데 일시불인데 이걸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10년 후에 주택가격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구하려는 것이 10년 후죠 그러면 미래가치를 구하네요 미래가치 이걸 내과라고 하죠 미래가치를 내과 그러면 일시불의 내과 개수가 필요한 거예요 일시불의 내과 개수를 사용한다 맞고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이게 탁 나오면 뭐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원리금 균등이니까 대출했을 때 대출금을 갚아 나갈 때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는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대출한 경우에 원리금을 상환하려면 얘를 산정하려고 한대요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저당 상수죠 그래서 중요한 시기죠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산정하려고 할 때 자본하는 개수는 곱해주는 거니까 뭘 곱해주면 얘를 구할 수 있다 이때 곱해주는 것이 저당 상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3번에 보니까 5년 후에 미래에 3억을 모으기 위해서 미래에 어떤 특정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적립해야 될 금액을 구하기 위한대요 적립금을 돈을 얼마씩 내야 되는지를 구하려고 할 때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감채 기금 개수죠 감채 기금 개수가 필요한데 얘를 이렇게도 나왔네요 연금의 현가 개수 역수가 아니라 감채 기금 개수 역수는 연금의 내가 개수죠 연금 현가 개수 역수는 저당 상수예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 개수가 아니라 연금의 내가 개수의 역수를 사용한다라고 나오거나 감채 기금 개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에 보니까 연금 형태로 나왔는데 연금이고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한대요 미래 금액을 산정한다는 거죠 미래 금액을 산정하니까 연금의 내가 개수가 사용된다라고 나와야죠 연금의 내가 개수 맞는 얘기고 자, 1억 원이니까 일시불이죠 매년 똑같은 금액일 때만 연금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일시불인데 얘를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고 한대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니까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사용한다 일시불의 현가 개수 맞는 얘기네요 자, 자본하는 개수 6가지를 구분하는 내용들은 자주 나왔던 거고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니까 반드시 꼭 잘 정리해둬서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개선도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금액 확인해서 언제 가치로 구할 거냐 일시불인데 현재 가치 구하냐 미래 가치 구하냐 연금인데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냐 미래 목표액을 구하려고 할 때 얼마씩 돈을 미래 목표액을 계산하려고 할 때 모으려고 할 때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는지 적금액을 계산하려고 할 때 감체 기금 개수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산정하려고 할 때 저당 상수가 사용됩니다 6가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내 걸로 꼭 만들어서 틀리지 않도록 준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투자론 반절 정도 우리가 공부했고 다음에는 투자론 마지막까지 10문제로 제가 다시 또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Crue pec plus 높 喜 ban yy 감사합니다.